이번에도 오늘짱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동안은 대단하진 않았어요. 2차전지주 중에서도 살짝 맞아요.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토리 아시카님의 종목 LNF로 가보겠습니다. LNF 매수 가격이 13만원이시고요. 15%입니다. 호재가 많은데 매일 흔들어서 걱정입니다. LNF는 정말 지난해 다른 비슷한 종목들이 날아갈 때 크게 못 갔었고 내려갈 때는 같이 쭉 내려가다가 이 근래에 들어서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한 발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장이었죠. 2차전지 다 밀릴 때 혼자 아래꼴리 길게 달고서는 하나도 안 밀렸습니다. 어제 좀 주춤하셨더니 오늘 무섭게 올라갑니다. 장중에는 거의 16%, 12만원대를 확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지금 윗꼬리가 꽤 달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0%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아니 알테오젠 아닙니다. LNF. 부러우시죠? 저도 많이 부러웠나 봐요. LNF가 이제 부러운 종목이 되는 건지. 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조무관님, LNF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불확실성이 이제 2차전지, 트럼프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고요. 물론 중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주목군들이.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는 그동안 워낙에 많이 했잖아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반대로 또 긍정적인 얘기한다 그러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어제 조선주처럼. 저는 일단 2차전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완전한 악재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선거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특히 LNF 같은 경우가 이게 테슬라 소유지죠. 테슬라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 지금 참여한다 그런 얘기까지 놔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학적이 된다 하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내년 1월 초라 그랬습니다. 테슬라에서 저가형 전기차 일단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NF가 가장 먼저 수여집니다. 테슬라에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LNF가 지난 3분기에 테슬라가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LNF라든지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 단가로 후려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영업 적자가 지금 4,400억이에요. 2년 동안 무려 한 6,600억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 영업이익이 최소한 600억 정도 흑재 전환 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히 발음 똑바로 해야죠. 생방송에서는.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모든 악재가 반영됐고 물론 LNF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포스크피치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테슬라의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한테 몰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기업이 먼저 조금 가파르게 오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월봉 보시면 지금 3개월 여성 양봉이죠. 이번 달 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악재가 반영된 가운데서 3개월 여성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추세가 반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 이후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대로 홀딩에 나가시고요. 우선은 단기다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직전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15만 원이었죠. 15만 원. 15만 원 깨니까 그것도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아마 15만 원 정도 보는데 지금부터는 근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는 가운데서 단지 한 이번 달 말 다음 달까지 좀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한두 종목 더 추가하셔가지고 한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때리시고 LNF는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이렇게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기, 중기,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LNF 살펴드렸습니다. 완전히 불려나가는 종목입니다.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자 알테오젠이 아니고 LNF 살펴드렸습니다.